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3번 문제 어플리케이션 디자인에 대해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인 출력 형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데요 먼저 작업 조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의 작업 크기는요 도큐멘트 사이즈 120x80mm가 됩니다 물론 CMYK 칼라로 설정하셔야 되고요 작업 방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소라 형태가 패턴으로 적용이 될 텐데요 도형 툴을 활용해서 제작을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물고기 형태도 작업이 되겠죠 왼쪽에 놓여있는 오브젝트는요 패턴 적용 및 변형에 활용되는 오브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모양에는요 물고기 형태가 간격과 정렬을 일정하게 한 다음에 그룹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쇼핑백 모양에는요 패턴이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패턴 적용된 상단부에는 오페스이 불투명도가 적용된 오브젝트가 배치되어 있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불규칙한 점선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점선의 종류 불규칙한 규칙적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작업 형태 이 출력 형태 참조해서 똑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효과는 두 개가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한 줄로 다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작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합니다 파일에서 뉴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 클릭한 후에 단위를 먼저 밀리미터로 확인을 해 주십시오 그런 다음 위스는 120, 하이트는 80mm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컬러 모드는 CMYK 설정을 하시고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 주십시오 자 이 눈금자 보기를 하고요 화면에 배치된 오브젝트의 레이아웃 참조하셔서 이렇게 수직 수평선을 표시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선을 안내선이라고 합니다 네 눈금자의 위쪽 왼쪽에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시된 바와 같이 여러분 시험지의 출력 형태에도 준비해 가신 자를 활용해서 수직 수평선을 그어 놓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컨트롤 S 자 저장 경로는 여러분 1번 2번 문제 풀이 하시면서 이미 익숙해져 있을 겁니다 넷피시 문서 클릭하시고요 이 안에 GTK 폴더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 규칙에 따라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앞에 파일명은 똑같고요 문제 번호 뒤에 3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형식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저장 버튼 누르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 대화상자 나왔습니다 버전은요 사용하고 계신 일러스트 버전에 따라 다르게 표시됩니다 우리 교재는 일러스트레이터 CC 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작업하는 PC 그리고 시험장에 설치된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달리 표시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하시고 OK 눌러주겠습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를 만들겠습니다 자 펜 툴을 선택을 하시고요 자 펜 모양을 확인을 해 주십시오 캡슬락에 불이 켜져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펜 툴 처음 익히실 때는 펜 옆에 어떤 형태가 다 다르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을 때 펜 옆에 이렇게 별표 모양이 표시가 됩니다 자 이때 스트로컬러만 설정해서 일단 작업 진행하고 그 다음에 색상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고기 형태를 먼저 그릴 거예요 몸통 형태를 그리고요 여러분 여기 색깔이 달리 들어가는 부분은요 패스파인더의 디바이드를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첫 점은요 항상 클릭을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마우스 떼서 보시면 이렇게 고무줄처럼 이렇게 따라다니는 선 있죠 네 이 부분을 이제 확인하시면서 여러분이 패스 상태를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곡선으로 진행할 때 무리 없죠 네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해서 곡선의 형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이 지점 해 주시고요 자 이때 알트 누르고 핸들 끝 고정점 방향점이죠 핸들의 방향점에 알트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핸들 한쪽만 이렇게 곡선의 모양을 바꿔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 최근에 작업했던 이 점에 클릭해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끊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드래그 다시 드래그 해서 진행해 주시고 이때 방향키 이용해서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결된 곡선을 그리실 땐 한쪽 핸들을 삭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 클릭해서 삭제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요 알트 누르면서 한쪽 핸들 조정하실 수 있어요 패스가 연결됐나 확인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곡선은 드래그 합니다 자 그리고 화면 이동하실 땐 스페이스바 꾹 누르면서 왼쪽 버튼 눌러서 드래그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정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갖다 대고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 주시면 다음 진행하는 곡선 패스를 여러분이 자유롭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클릭하시고요 드래그 위치 바꾸실 때는 방향키 이용하셔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패스를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클릭 클릭하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면 펜 옆에 동그라미 뜹니다 이때 클릭해야 닫힌 패스가 완료되겠습니다 이렇게 닫힌 패스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펜 옆에 별표 형태 나왔을 때 새로운 패스 그리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디바이드를 위한 두 개의 열린 패스를 그리겠습니다 이때 형태 만들어진 물고기 몸통 형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하도록 그려주시고요 연속해서 열린 패스 그리실 때는 이 선이 연결이 되죠 컨트롤을 누릅니다 그리고 도큐멘트 빈 곳을 마우스 왼쪽 버튼 눌러서 클릭하시면 패스의 선택이 풀리고요 새로운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다 펜 옆에 별표 나옵니다 이때 곡선 패스를 다시 연결해서 별도의 패스를 다시 연결해서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충분히 겹치도록 바깥쪽으로 드래그해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컨트롤 A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요 선택할 수 있게 디폴트 칼라 전화해줄 거고요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합니다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하게 되면 이렇게 격리 모드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별도의 오브젝트를 하나하나 선택해서 여러분이 색상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체 상태 됐고요 컬러 패널 꺼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선택을 제가 반전을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메뉴 보시면 인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개의 오브젝트로 반전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 부분은 C가 40%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전체 선택해서 스트로 컬러 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택 도구일 때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하시거나 ESC 누르면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에서 정상 모드 노말 모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지느러미 형태도 여러분 순서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펜플로요 직선일 땐 클릭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곡선일 땐 드래그 합니다 그런데 이 곡선 부분이 자신이 없다고 해서 너무 짧게 그리시면 패스 윤곽선이 울퉁불퉁해집니다 네 자 그리고 드래그 했던 점에 마우스 가져가서 펜 옆에 꺽쇠 모양 나왔을 때 클릭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 패스 그리는 단계로 넘어가서 처음 찍었던 점과 만나면 이렇게 완료된 패스를 완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등 지느러미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배율도 너무 크게 배치해 놓고 하시면 여러분 드래그 할 때 그 궤적이 커지기 때문에 패스선이 막 넘치게 됩니다 자 그런 일 없도록 적절하게 화면 배율 조정해 가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드래그 할 때도 이 방향 길이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손에 익숙해지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이때 펜 옆에 꺽쇠 나왔을 때 클릭하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윤곽이 뚜렷하게 나와 있는 지점은 패스선을 좀 정확하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도록 하고 다친 패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을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우러미 부분을 만들었고요 이제 보시면 여러분 여기 그리던 중에 겹쳐있는 진우러미는 어레인지를 사용해서 어때요 뒤로 보내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눈의 형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정원을 사용해서 만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자 정원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에서부터 그릴 땐 알트 누르시고요 정원은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셔야 돼요 마우스에서 손 떼시고요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는 겁니다 네 흰색을 필 칼라 적용하고 스트로 칼라는 넌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중앙에서부터 정렬해서 작은 원을 그리는 방법도 있겠고요 여러분 스케일 툴 사용해서요 여기에서 70% 유니폼 70% 입력하고 카피 눌러서 축소 복사해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색상이요 자 기왕에 동일한 칼라가 있다 오브젝트가 작업 도큐멘트에 존재했을 때는요 이렇게 아이 드로퍼 툴로 클릭해서 색상을 지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화면과 같은 소라 모양의 오브젝트를 만들텐데요 왼쪽 형태 그린 후에 오른쪽은 변형에서 배치한 겁니다 자 진행해 볼게요 자 펜툴로 소라 모양 윤곽을 다 그려주실 거고요 물론 이제 그리실 때 이 부분 직접 따라서 그려도 되겠습니다 하나 여기에서는 패스파인더에 마이너스 프론트라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이렇게 라인이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배치가 돼서 색상이 다르게 들어간 것들은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활용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펜툴 사용해서 모양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도 필 칼라는 면을 채우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스트로크 칼라만 설정하고 해주십시오 드래그 한 다음에 직선으로 방향을 전환하실 때는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마우스 오버해서 펜 옆에 꺽쇠 나올 때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곡선으로 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음 그려질 곡선의 길이 방향 설정하실 때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클릭해서 한쪽 핸들 삭제하고 진행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던 도중에 알트 눌러서 핸들 끝 방향 점 있죠 여기에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별도로 한쪽만 또 선택해서 패스 모양을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이렇게 통과해서 그리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닫힌 패스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상 지정할게요 그리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색상을 달리 해서 마이너스 프론트는요 먼저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에 나중에 그려져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겹쳐있는 부분이 있으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겹친 패스로 두 개를 그리겠습니다 이때 디바이드 한꺼번에 쓸 게 아니고 마이너스 프론트 할 거니까요 여기에서는 닫힌 패스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뭐 여러분 작업 스타일에 따라서 여러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신 후에 세척션 툴로 3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프론트 하게 되면 어때요 겹쳐진 위쪽 오브젝트 나중에 그려진 오브젝트가 이렇게 쏙 빠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펜틀로 계속해서 스트로 컬러만 적용한 후에 디바이드를 하기 위한 곡선의 열린 패스를 소라 형태랑 완전히 겹치도록 충분히 선은 통과하도록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개의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패스 파인더에 디바이드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선택 도구로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하신 후에 이곳의 색상을 하단부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소라 모양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축소 배치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70% 유니폼 70%를 입력하시고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요 회전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앵글 마이너스 45를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시고요 자 배치에 맞게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 더블 클릭해서 격리 모드로 전환하고요 위쪽 오브젝트만 선택해서 색상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ESC 눌러서 원래 작업 모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라 모양 오브젝트는 완료가 됐고요 이제 열쇠구리 모양을 만들고 여기에 그라디언트를 적용하고 규칙적인 점선 설정한 후에 그룹 지정하는 방법까지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툴 패널에 라운디드 렉팅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여 상자에서 위스는 18mm, 하이트는 44mm, 코너 라디어스는 3mm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필 칼라 K10, 스트로 칼라는 K100에 1pt 설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위아래 면을 분할하기 위해서 수평선을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Shift를 누르면서 충분히 겹쳐지도록 통과하는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이 때 스트로 칼라만 설정하시고요 하단에도 둥근 사각형을 통과하도록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Shift는 끝까지 눌러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둥근 사각형과 함께 두 개의 수평선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아이솔레이션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그룹을 해제하지 않고도 일부 오브젝트를 선택하기 용이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중앙에 오브젝트 선택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라디언트 적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펜을 꺼냈고요 확장을 하겠습니다 자 리니어 그라디언트 설정할 건데 왼쪽 클러스탑은요 색상 CMYK로 설정해 주시고요 C50Y40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오른쪽은요 흰색을 설정할 거예요 자 이때 위에 있는 흰색 CMYK 각각 000% 지정되어 있는 이 흰색을 설정하시면요 굳이 여기 옵션을 또 CMYK로 설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불필요한 K100은 아래로 끌어내려서 삭제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설정이 지금 바로 제가 K100을 설정했기 때문에 K0이 지정된 거예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라디언트 색상 방향 보십시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그라디언트가 그대로 표현됐다 그러면 앵글은 0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ESC 눌러서 정상 모드로 화면 전환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열쇠고리 형태 상단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내서음 표시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보시면 둥근 사각형과 원형을 활용해서 그린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라운디드 렉탱글 2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드래그해서 그려줍니다 이때 여러분 이 모서리의 둥근 정도는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안쪽에 동그란 동그라미 표시를 이렇게 밖으로 또는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둥근 정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자 버전업되면서 이 기능 추가가 됐고요 제가 사용하는 낮은 버전에서는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분들은 드래그해서 그리실 때요 키보드의 방향키 제가 왼쪽 키 눌렀어요 각지죠 오른쪽은 가장 둥근 상태 아래쪽 방향키는 점중적으로 모서리가 좀 덜 둥근 상태 위쪽은 점중적으로 더 둥근 상태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리시고 마우스 그 다음에 떼셔도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 가능하십니다 네 자 색상 설정할 거고요 뒤로 보내기 하겠습니다 어레인지에 샌드백워드 또는 샌드백워드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 배치를 할 거고요 자 보시면요 이게 링의 형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홈 그리고 작은홈 그려서 두 개의 겹친 부분을 빼는 패스파인더 쓰면 되지 않나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동일한 굵기로 설정하기 위해서 선의 굵기로 작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을 면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엘립스트로 상단에 원을 그리겠습니다 알트 누르면 클릭한 지점이 중앙이 됩니다 정원의 중앙이 될 거예요 자 위쪽에 그려지는 정원의 크기는 3.3mm의 지름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원을 그릴 거고요 필 칼라 넌 스트로크 칼라는 설정은 자유롭게 하십시오 구별되는 칼라로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두께 3pt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단에 정원을 그릴 거예요 물론 여러분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들어갈 때 쉬프트 눌러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자 그냥 여기에 여러분 알트 누르고 중앙에 클릭하시고 그냥 오케이 하셔도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바로 전에 입력해서 그린 사이즈가 그대로 입력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크기의 오브직들을 연달아서 그리실 땐 또 이 방법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상단에 다시 알트 누르고 세로 안내선에 클릭해서 이번에는 11mm의 정원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스트로크 두께는 4pt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치를 해주셨고요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요 모서리 등 사각형을 이용해서 연결을 시키는 방법도 있으나 제가 두께감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의 속성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프트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색깔 구별될 수 있는 칼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스트로크의 속성을요 미스는 3pt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캡 라운드 캡 설정합니다 라운드 캡은 끝부분이 동그랗게 굴려지는데 이 웨이트 3pt의 절반 그러니까 1.5pt만큼 이 끝점에서 밖으로 나가서 둥그럽게 배치가 되는 걸 말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3개의 선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 개의 오브젝트가 연결되는 고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면으로 설정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줍니다 아 이것이 조금 반듯하지 않네요 제가 반듯하게 다시 그리겠습니다 쉬프트 끝까지 눌러주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렬을 좀 해볼게요 정렬 얼라인에 허리젠탈 얼라인 센터 클릭해주시고 다시 선의 속성을 면으로 바꿔주는 건 오브젝트 패스의 아웃라인 스트로크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맨 뒤로 보내기 할게요 자 어레인지에서 맨 뒤로 보내기 하셔도 되고 컨트롤 쉬프트 왼쪽 대가로 누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색상은요 아래 배치한 오브젝트 색상대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드로퍼 툴 사용해서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규칙적인 점선이 적용된 오브젝트를 열쇠고리 모형 오브젝트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그라딘트가 적용된 사각형 모형의 오브젝트 왼쪽에 쉬프트 누르면서 수직선을 그려줍니다 자 그리고요 선의 색상은 흰색을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 두께는요 웨이트 1pt 그리고 체크 어디에요? 대시드 라인에 체크를 하셔야지 점선 설정하실 수 있겠죠 점선의 간격은 3pt 설정하겠습니다 규칙적인 점선을 배치하실 때는 첫 번째 대시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도 수치가 제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지에 여러분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점선의 간격도 여러분이 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고요 저장하고요 이제 물고기 모양을 배치하고 그룹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이때 여러분 이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도 여러 개의 오브젝트를 결합한 상태이기 때문에 선택했을 때 선택이 용이하게끔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물고기 오브젝트 1분만 클릭해도 이렇게 선택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요 축소하고 회전해서 열쇠고리 모양 오브젝트에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합니다 여러분 컨트롤 C, 컨트롤 V로 하게 되면 지금 만들어진 어떤 오브젝트보다 맨 위쪽에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어레인지를 따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해서 유니폼 25%를 설정을 하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해서 대화 상자에서 30도 회전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열쇠고리 상단에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셀렉션 선택 도구로 여기에 ALT, SHIFT 누르면서 하단으로 복사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도구일 때 ALT 누르고요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이때 여러분 SHIFT 눌러주시면 진행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셔야 돼요 그런 다음 컨트롤 D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간격이 동일하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배치를 하신 후에 SHIFT 누르면서 5개의 물고기 오브젝트를 선택을 합니다 이때도 여러분 미리 저희가 그룹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용이한 게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G를 눌러줍니다 그룹 설정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배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쇼핑백 모양 오브젝트 만들고 불투명도 그리고 불규칙적인 점선 설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렉탱글 툴을 선택합니다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대화 상자에서 44, 57mm를 각각 입력하고 OK를 눌러줍니다 중앙 맞춰줄게요 이동할 땐 키보드 방향키 이용하시는데 SHIFT 누르면서 이동하면 10배수 정도 더 많이 이동이 됩니다 필 칼라랑 스트로크 칼라 설정을 각각 해주시고 스트로크 8는 1포인트를 0.5로 설정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각형을 그리도록 할 텐데요 사각형 선택 렉탱글 툴로요 10차 포인터 나왔을 때 이미 그려진 사각형 왼쪽 위 모서리 있죠 이곳에 클릭하겠습니다 왼쪽 상단 고정점에 클릭을 하게 되면 입력해서 그리는 사각형이 여기에 정렬이 됩니다 네 자 여기에 43.8mm 그리고 45mm 각각 입력한 후에 OK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필 칼라는 흰색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로크 칼라는 NONE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페스티를 80%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정렬해서 그렸지만 조금 더 정렬을 더 맞춰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두 개 선택하고 온라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렇게 중간에 설정하셔도 되겠어요 네 자 이제 불규칙적인 점선을 적용할 수평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세그먼트 툴로 사각형 하단에 Shift 누르면서 수평선을 그려줍니다 자 이때도요 마우스에서 손을 먼저 떼고 키보드는 나중에 떼주시는 겁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속해서 그릴 때 여러분 이 오페스티가 먼저 설정한 오페스티 80%가 설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 오페스티 100%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 패널에서 스트로크 웨이트는 2포인트 설정할 거고요 대시드 라인을 체크해서 점선 지정할 텐데 자 여기 첫 번째 대시는 17pt를 그리고 첫 번째 갭은 3을 그리고 다음 대시는 6을 그리고 두 번째 갭도 3을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불규칙적인 점선을 그려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점선 간격에 대한 설정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출력형 때 참고하셔서 숫자 입력하시면서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의 끝 모양을 만들겠습니다 타운 형태의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변형을 할게요 네 엘립스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수직의 안내선에 Alt 누르고 클릭하면 중앙에 정렬돼서 만들어지겠죠 네 위스는 20, 화이트는 37mm를 입력하고요 자 대시드 라인에 체크 풀어야 돼요 이때 여러분 디폴트 칼라 이렇게 설정하시면 속성이 초기화됩니다 이 방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휠 칼라는 런을 스트로크 칼라는 K40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 패널에서요 스트로크 웨이트는 4PT를 설정하겠습니다 4포인트 설정해 주시고요 자 하단 부분을 없애줄 건데요 자 열린 패스가 됐을 때 끝부분은 라운드 캡으로 둥그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고정점을요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하단 고정점 선택하고요 딜리트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이 열린 패스 끝부분이 둥그렇게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위치 맞춰줄게요 자 그리고 선의 속성이 면이 되도록 바꿔줍니다 오브젝트 패스 아웃라인 스트로크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손잡이 모양 하단에 정원을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트 툴로 클릭합니다 그리고 3mm의 정원을 그려줍니다 자 그런 다음 휠 칼라를 K70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레인지에서 샌드 백워드 단축키는 컨트롤 누르시고 왼쪽 대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 맞춰주시고요 컨트롤 알트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해주시고요 이때 쉬프트까지 눌러주시면 반듯하게 이동하면서 복사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원을 배치하셨습니다 자 이제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를 변형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선택 도구로 물고기 모양 오브젝트 선택합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쇼핑터에 상단에 배치를 할 거고요 자 리플렉트 툴로 뒤집어서 배치하겠습니다 자 버티컬 설정하시고 OK 눌러줍니다 그리고 크기도 축소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해서 70%로 축소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 부분에 여러분 패턴 지정하셔야겠죠 네 패턴 정의하겠습니다 패턴으로 등록할 오브젝트는 도큐멘트 작업 도큐멘트 왼쪽 하단에 소라 모양의 오브젝트를 그려서 배치해 놓으셨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소라 형태 두 개만 선택해서 패턴 정의하게 되면 주변에 어때요?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간격을 지정해서 패턴 정의하실 때는요 투명한 사각형을 그려서 패턴에 간격이 되게끔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소라 형태가 충분히 겹쳐지도록 사각형을 그릴 거고요 이 사각형은요 필 칼라 스트로 칼라가 둘 다 넌으로 투명한 상태의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각형 형태를 같이 선택을 하는데요 자 가로 간격도 살짝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다음에 바운딩 박스의 조절점을 활용하시면 얼마든지 크기 지정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정하신 후에 자 셀렉션 툴로 사각형과 함께 소라 모양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해 줍니다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 클릭합니다 패턴 메이크 자 그러면 스와치 패널이 열리는 거 확인되시죠 여기 스와치 패널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등록된 패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패턴의 이름은 소라로 정의를 해줘라 그러면 소라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기본 설정 그대로 두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타일 타입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사각형 안에 들어있는 두 개의 소라 모양 자체가 이 패턴 사방 연속 무늬로 반복되는 패턴의 기본 단위가 됩니다 우리는 이거를 타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무료탕 타일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드로 돼 있기 때문에 사방 연속 무늬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패턴의 설정에서 빠져나오실 때는 ESC를 누르거나 도큐멘트 왼쪽 상단 보시면 나가는 버튼이 있어요 화살표 누르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명한 사각형은 삭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쇼핑백에 패턴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이 패턴은요 어디에 적용이 되어 있느냐 아래쪽 큰 사각형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단부 큰 사각형을 선택하십시오 컨트롤 C로 복사하시고요 컨트롤 F를 눌러줍니다 화면상에 붙어있는지 붙여넣기한지 티가 안납니다 하실 거예요 자 컨트롤 C 컨트롤 F는요 복사한 오브젝트를 제자리에 붙여넣는 거예요 네 복사한 오브젝트 앞쪽에 특히나 붙여넣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패턴 지정하실 건데요 패턴은요 휠 칼라에 적용하셔야 됩니다 스트로크에 하시면 안됩니다 휠 칼라 적용되어 있을 때 서치 패널 하단에 등록된 패턴 소라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휠 칼라 면 색상에 소라가 적용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패턴의 크기를 보시면 등록했을 때 당시의 크기대로 그대로 반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패턴은요 패턴의 크기를 축소하고 회전하는 방법으로 제시가 됐어요 네 그래서 크기 조절하는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대화 상자에 지금 여기에서는 절반의 크기로 조절할 거예요 유니폼 50% 할 건데 지금 미리 보기 프리뷰가 체크되어 있어서 확인이 가능하시죠 이때 보시면 여러분 패턴의 크기뿐만 아니라 오브젝트 크기도 같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옵션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곳에 체크 표시를 푸셔야 됩니다 트랜스폼 오브젝트에 체크 해제 하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에는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 다음 OK를 눌러줍니다 그리고요 회전도 해서 배치할 거예요 패턴의 패턴만 회전할 겁니다 자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서 30도 입력할 거고요 옵션에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오브젝트는 그대로 둔 채 패턴만 회전할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체크 해제 뒷부분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 하셔서 OK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면서 진행해 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효과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툴 패널에 타입 툴을 선택합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력 테스트가 나왔을 때 컨트롤 T를 눌러서 캐릭터 패널에서 지정된 문자 효과의 설정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Arial Bold Italic 입니다 자 영문 입력 모드에서 AR 입력하시면 자 Arial Font 검색을 해주죠 이때 Arial Bold Italic으로 방향키 이용해서 지정하시고요 엔터를 눌러줍니다 자 그런 다음 10포인트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글씨의 색상도 설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칼라는요 자 그리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눌러서 작업 도큐멘트 빈 곳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그런 다음 두 번째 문자에 입력하기 위해서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하겠습니다 쇼핑백 오브젝트 위쪽에 배치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 패널에서 Arial Regular 설정하시면 됩니다 하단 스타일 부분 클릭해서 Regular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문자의 크기는 8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글자의 필칼라도 설정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시된 문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신 후에 문자의 배치도 다시 한번 출력 형태에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팁으로 하나 알려드리면요 패턴의 패턴의 위치 있죠 네 위치를 다시 지정을 하고 싶어요 자 패턴은요 등록된 오브젝트 패턴으로 등록된 오브젝트가 어떤 위치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적용할 때 약간씩 위치가 다르게 되는데요 이때는요 무브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브는요 툴 패널 상단에 셀렉션 툴 중에 하나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무브 대화 상자 열리죠 자 이때 옵션 보시면 패턴 적용된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활성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브젝트는 이동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폼 오브젝트 체크 해제 하시고요 트랜스폼 패턴스에 체크 하시고 이곳에서 여러분이 허리젠탈 버티칼 활용하셔서요 네 이동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이 이동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위치를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확인되시죠 프리뷰 체크 되어 있으니까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패턴 적용된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무브에서 옵션의 트랜스폼 패턴셀만 체크한 상태로요 허리젠탈과 버티칼에 수치 입력하시는데 음수 양수 다 적용되니까요 미리 보기 상태에서 확인하시면서 최대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위치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하셨으면요 마무리 단계 들어가셔야죠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 더블 클릭합니다 그래서 현재 창에 맞추기를 해주시고요 자 다른 패널 방해 없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설정해서 자 그리고요 오브젝트가 하나도 선택되어 있지 않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하이드 가이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안내선 가리기까지 하셔서요 전체적으로 완성된 형태를 최종 출력 형태랑 비교를 해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상이 없을 때 최종적인 저장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누르시고요 세이브 에즈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저장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넷피씨 문서 gtq 폴더 확인해 주시고요 넷피씨 문서 gtq 폴더 확인하셨으면 파일 이름 부터 없나 확인해 주십시오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동일한 이름 동일한 확장자가 이미 존재한다 리플레이스 덮어 씌우겠느냐 예 라고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옵션에서 버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십시오 네 그런 다음 종료 하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사용하셔서 답안을 전송하시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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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